제가 한동안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지 않아서 아마 내가 뭘 하고 있나 궁금하실 분들이 계시려나? 네,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하고 지냈냐면 일단 토익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아, 이게 그냥 일상 영어랑 또 영어 시험으로 보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, 그리고 요즘 다른 유튜버들이랑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는 밥 먹자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아세요? 밥 먹자? 네, 밥 먹자 친구들은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보통 우리 한국 뮤직비디오 나오면은 케이팝 뮤직비디오 이런 거 많이 리액션 동영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고 반응 보면 재밌고 이런데 이 친구들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룰이 있어요 룰이 있는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허리를 돌린다 혹은 머리를 휘날린다 이런 규칙을 정해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소주를 마셔요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 그냥 속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솔직히 물 타도 모르겠지 막 이랬는데 얘네들 진짜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와 그 소주를 진짜 그냥 다 마셔요 진짜 소주를 그래가지고 그거 영상을 저도 같이 찍었어요 네 저 술 되게 못 마시는데 그래가지고 마셨는데 와 애들 그거 끝나고 다 죽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 정말 대단하구나 제가 너무 평범하게 입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옷 잘 입는 사람도 너무 많고 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묻히더라고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네 못 알아볼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열심히 좀 멋지게 입어보고 싶은데 아 진짜 잘 모르겠어 아 뭐 입지 나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네 그래서 저는 그 서울 아 예 서울이래 서울 패션위크가 동대문 DDP에서 열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집이 인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한 두 시간 정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네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거기 주변에 사는 친구 집에서 잠깐 동안 네 저는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써보려고 해요 짐을 싸려고 하는데요 아주 집이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자 이거는 오 제 캐리어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짐 쌀 건데요 이거 제가 어제 밤에 완전 열심히 이거 붙인 거예요 제가 이거 직접 붙인 거예요 예쁘지 않아요? 그렇죠 그래서 뭐 닷 드랍스 네 파리? 파리? 프랍스 제품인 것 같아요 아 뭐부터 챙기지? 일단 가장 무거운 거 먼저 넣어야겠죠? 네 일단 저한테 가장 무거운 거는 아무래도 신발이니까 신발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챙기려면 동추가 필요하겠죠? 그래서 아이고 네 이거는 제가 옛날에 지난 세션위크 때도 신었고 맨날 신는 건데 스타일난다 해서 주고 산 네 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넣고 그냥 기본 꺼내색 펌프스 하이힣 네 이거는 우리 언니 건데 훔쳤어요 언니가 알면 안 되는데 아무튼 훔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캐리어 살 때 제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? 네 이게 파우치예요 파우치 파우치 훌 어쩌거나 제일 무거운 제품 여기다가 넣고 야 이거 신발이 다 다 샀는데? 아 신발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거 하니까 다 샀 것 같아 어디까지?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가방은 클러치 이거 하우 앤 왓 제품인데 네 네 네 이거를 챙기고 아 나 진짜 이렇게 잘 못해요 패킹하는 걸 되게 그리고 귀찮아해요 넣는 거 그냥 대충 막 쑤셔 넣는 스타일이라 음 어떡하지 이거 어떡해 왜왜왜왜 왜왜왜 그 다음은 요 제가 좋아하는 요 크라치 이것도 지난 패션이크 때 들었던 건데요 바지 너무 좋아가지고 포토그래퍼 몇 분이 이거 찐고 하셨어요 나 몰라 어떡하지? 어떻게 됐지? 아 여기 이렇게 아 대박 아 여기 하나 더 수납공간이 있었구나 아 여기 이렇게 오 대박 아 여기 이렇게 붙여 여긴 파우치 아 나 밥인가 봐 아 네 그래서 여기다 옷을 넣을게요 그래서 아 첫째 날은 짜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거 베이비 핑크 컬러인데 제가 아 나 뭐 입지? 이랬더니 제 친구 디아나가 아 나는 핑크색이 좀 잘 받는 거 같아 이래서 그래서 핑크색을 골랐어요 아이고 나 이거 택도 안 뗐어 대박 그 다음 이 스커트랑 같이 입을 거예요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다 본충들이 이렇게 금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 샀냐면 그 지드래곤 있잖아요 지드래곤 누나 누나가 편집샵을 오픈했대요 레어마켓? 이라고 청담동에 있는 샵인데 거기가 하도 핫하다 그래서 갔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유니크한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아이템들 좋아하시면 가서 쇼핑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내가 눈물을 머금고 카드를 3개월? 아이고 둘째 날은 네 요걸 입을 거예요 둘째 날은 약간 시크한 느낌? 차귤려 느낌? 그런 느낌으로 입을 건데 그래서 요거 자라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카키색에다가 그레이 색깔? 약간 더한 느낌이라서 여기 드래이핑도 되게 이쁘고 그래서 요거랑 이 스웻 팬츠랑 같이 입을 예정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셋째 날이랑 넷째 날에 뭐 입을지 아직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챙기고 그냥 골라 입으려고 네 그래서 뭐 입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곧 제 서울패션잉크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같으니까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뭐 모자도 사실 못 쓸지 몰라서 그냥 이거 비니 비니들 제가 좋아 비니가 좀 잘 어울린 것 같아요 비니들 이런 거 쓸 거 같고 좀 쓸까요? 네 이런 거 쓸 거 같고 짠 짠 짠 이거는 좀 가져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페돌아 너무 많이 쓸 거 같아서 쓸까 말까 고민 중인데 쓸까요 말까요? 코멘트로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나의 비장의 무기 네 패션잉크라면 좀 칵 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짠짠짠 나의 헤어 익스텐션 컬러 헤어 익스텐션 시리즈 맞나? 네 그래서 이런 거 머리에다가 다 붙이려고요 촬영을 할까요? 네 to the concert 디저 agents pos They are all stars 날 나나나나 나나나나 두두두두두 두두두 후후 가사를 불러أن 몰라몰라 몰라몰라 써니 써니 선글라스를 빼먹을 수 없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카렌 워커 선글라스 얘는 여기다 넣을까요? 향수 이거 그때 대만여행 갔다가 산건데 비싼 향수 처음 샀어요 입생로라 근데 약간 어른의 향기인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좀 어른이니까 뭐래? 이거는 여기에 제 화장품들이 다 담겨있는데 제가 이번 패션위크 때 제일 신경 쓸 거는 립메이커 그래서 색깔을 되게 여러가지로 챙기려고 했는데 얼마 없네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랑콩거 레드컬러 이거는 완전 빨간색 할거구요 요거 오 요거 요거는 맥인데 보라색깔 립스틱 이거 패션위크 아니면 언제 쓰겠어요 그래서 보라색깔 립스틱을 또 할거고 얘는 핫핑크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이거 어떻게 닦냐 아 나 너무 많이 넣었어요 난 항상 이게 문제야 너무 많이 넣어요 오케이 넌 할 수 있어 아 이거 이거 묶어야지 맞나? 그렇죠 나 안해본지 너무난다 떠날 수 있어 떠날 수 있다고 힘을 내 오케이 됐음 그래서 얘를 오 마이 갓 헐 헐 헐 이거 어떡하지 화장 아 나 이거 화장품만 딴 데 챙기려고 이거 이거 안되는데 큰일났네 큰일났네 어떡하지 아 저 물풀 너무 많이 챙겼나봐요 아 나 어떡해 좀 빼야될 것 같아요 좀 빼야될 것 같아요 아 그거 딴 데다 놓치고 이렇게 깨끗하게 자 이러면서 클러치만 딴 데다가 넣고 아 클러치가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거를 여쭤놔서 그런 것 같아요 어 나 이제 깨닫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왜 뭐가 문제야 왜 왜 왜 왜 그래 왜 뭐가 많은거야 너 때문이니 너도 나와 아 몰라 아 나 미치겠네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 아 더워볼게 아 되게 멋지게 짐을 싸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의 능력이 부족한거야 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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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오케이 잠긴다 오우 아 더워 오케이 오 잠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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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무도 못 가져가게 잠금 장치를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저의 이제 패션위크의 모습은 생생한 모습은 저의 채널과 IFBK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저의 개인적인 스타일은 제 채널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 및 다른 사람들의 스트릿 패션은 IFBK 서울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잊지 마시고요 아 네 서울패션위크에서의 그런 꽃순이 언니 일로와 네 그래서 서울패션위크에서의 그런 모습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릴테니까 인스타그램 ITS지나킴 아 더워 ITS지나킴 팔로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제 채널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네 앞으로 또 재밌는 시리즈도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네 이거 배고프냐 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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